경기도의회가 정보통신기술을 의정활동 전반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지방의정 디지털 대전환 콘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의회 정보화위원회의 주관으로 열린 이번 행사에서 염종현 의장은 디지털을 통해 지방의정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며 앞으로 디지털 지방자치 시대를 열어가자고 말했습니다. 경기도청 대강당에서 지방시대, 디지털로 일하는 의회라고 부재로 열린 이번 행사에서는 도내 시군구 관계 공무원과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첨단 기술력을 보유한 업체 관계자들의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또 신기술과 신제품, 시연용, 전시부스 등을 운영해 국내외 디지털 기업의 주요 기술 동향 등을 살펴볼 수 있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디지털 전환에 있어 선도적인 의회가 되기 위해 클라우드 기반의 업무 환경을 도입할 예정이며 도내 31개 시군과 함께 디지털 소통을 위한 기반 마련에도 앞장설 예정입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